저희가 1111 1등급 이상의 국내산 한돈을 오늘 8천원대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빨리 빨리 지금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. 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고기기름에 김치 김치 나와서 거소서 챙겨주세요 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한 분 한 분 다 원하시는 분 다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머리 위쪽에 지금 와 이거예요. 제가 구워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 비주얼입니다. 진짜 아무것도 씹지 않고 먹고 있는데 와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. 진짜 고기 자체가 신선한 형태로 배송이 되니까 이 육즙이 그냥 안에 그대로 살아있죠. 죄송해요. 혼재만 또 먹을게요. 와 저 진짜 지금 맛있어서 약간 감동 많아서 약간 눈실이 붉어질 뻔했어요. 진짜 와 새벽부터 고생한 나 자신 수고 많았다. 블루장생이네요. 이 버섯에 고여있는 물은. 아 진한데? 여기에 이 정대장에 삼겹살의 기운이 약간 들어가 있어요. 아 이거죠. 오늘은 날씨 정말 좋죠. 날씨 맑을 때는 어떠신가요? 날씨 맑아져 생각나요. 이거 약간 무슨 드라마 명대사 같지 않아요?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았어. 비가 왔어. 퇴근길이어서 어두워서. 항상 생각나는 삼겹살. 그 삼겹살을 1등급 한돈 삼겹살을 보내드리고 있고요. 자 지금 신선하게 냉동상태 그대로 깨리지 않고 보내드리고 읽고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